자 이번엔 왼쪽! 막힙니다! 황경민이 막혔어요! 미들 브로커기 때문에 넘어가는 손높이가 높아요 자 정민수 이번에는 백어택으로 압니다! 막힙니다! 서버가 잘 들어갔을 때 확실히 브로킹 2점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번엔 리쉬가 안 됐어요 리쉬가 안 됐어요 왼쪽으로 합니다 광경민 또 잡힙니다 연승에서 브로킹! 지금 1세트와 다른 점이 있다면 유광호 선수가 전위했기 때문에 브로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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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로킹!. 브로킹!